연기를 하거든요. 극단을 운영하고 있어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아, 그렇죠? 매년 공연하고 이제 5년째입니다. 극단을 운영으로 하고 있죠. 친구들끼리. 연극하잖아요. 저번에 주제 끝났어요. 아,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구나.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좀 뭐 힘든 건 없어요? 저는 워낙 또 사랑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. 둘이 뭘 짜는 것 같은 게 있다. 이건 좀 너무 민망해서 원숙한 거 아니에요? 저는 3에서 중독으로 조아 씨를 몇 번 뵀거든요. 민망해요. 너무 예뻐요. 제가 우리 선배님도 앞에서 많이 연기해요. 이게 너무 민망해서 형한테 질문하지 말아라. 그 질문하면 괜찮아, 피오. 형 내 형이. 그럼 하지 말라는 질문을 왜 해요? 자세하고 괜찮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? 네, 조금만. 이게. 저 왜 분이 안 젖어. 하나 있어. 분이 좋아서 이게 만들어낼 거야. 내가 피오 씨가 대단한 게 피오 씨가 모여가지고 같이 극도 쓰고 연기도 하고 다 해요.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엔 작품 이루는 거에요. 자기야 그만 하래잖아요. 그래서 연예가 준비해요. 작품 우선인데. 그러니까요. 이번엔 여사친 역할을 맡으셨다고요. 아까 이루셨잖아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야죠. 그럼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한 한 말입니다. 나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